안녕하세요 로쿠미직입니다. 2023년 3월에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도 큐베이스 40% 세일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작년 9월에 똑같은 40% 세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세일이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영상을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매년 해왔던 그 세일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바로 진행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올해 이 세일 정보를 처음 보고 큐베이스 구입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또 한번 준비했습니다. 먼저 스테인버그.net이라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밑에 이렇게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40% 세일한다 되어 있죠.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화면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 쭉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세일에서는 풀 버전, 그 다음에 업데이트 앤 업그레이드, 그 다음 크로스 그레이드까지 전부 세일을 합니다. 다만 교육용 버전, 원래 이제 에듀케이션 버전 팔던 거는 세일 안 합니다. 그건 원래 항상 세일을 하는 그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일에는 포함 안 돼 있고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영상 초반이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만 훑어보시고 금액적으로 조금 손해본 분들이 계셨어요. 끝까지 보시고 어떻게 해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이 나우 눌러서 화면 이제 넘어가 볼 건데요. 이 영상에서는 큐베이스 프로 등급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각자 알아서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위 등급도 명칭만 달랐지 뭐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 나우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창이 나옵니다. 지금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눌렀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 선택되어 있고요. 왼쪽에 풀버전이 있고 오른쪽에 교육용이 있습니다. 교육용은 이제 평상시에 할인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풀버전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풀버전 누르시면 풀버전과 크로스그레이드 두 항목이 있는데요. 풀버전은 큐베이스를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을 때 구버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최초로 구입을 한다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홈페이지에서는 이 가격으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49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환율이 이제 조금 올랐죠. 그래서 작년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큐베이스 프로 12의 풀버전 등급은 우리나라 딜러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하면 손해예요. 그래서 절대 여기서 구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내 딜러는 46만 원 균일가로 되어 있거든요. 프로, 아티스트, 엘레먼트 이렇게 세 등급이 있는데 어쨌든 하위 등급은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 안 드릴 거고요. 그거는 각자 찾아보시고 프로 등급, 상위 등급은 46만 원 균일가이기 때문에 이 환율을 대비해서 이걸로 구입을 하시면은 무조건 손해예요. 그러니까 국내 딜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국내 딜러를 편하게 구입하는 것보다 나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작년에도 소개해드렸던 bestservice.com에 들어가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영상 후반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크로스 그레이드. 크로스 그레이드는 오른쪽에 보시면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지만 내가 큐베이스, 그러니까 스테인버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뭔가 음악 관련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큐베이스도 이제 한번 써보고 싶다. 구입 의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항목을 보시고 내가 쓰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구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크로스 그레이드로 큐베이스 풀 버전을 구입하는 거는 큐베이스 풀 버전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현존하는 제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타 회사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면 그거에 이제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영수증 또는 이메일 내역 등등이 있으면 이 스테인버그에서 아주 간단한 심사를 통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결제가 진행되고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약 우리나라 돈으로 30만원 정도 합니다. 크로스 그레이드 방법은 온라인으로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타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스트 서비스 사에서 구입을 해야지 이거보다 더 저렴합니다. 그것도 후반부에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구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업데이트 앤 업그레이드 항목 볼게요. 내용이 많죠? 근데 뭐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없습니다.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두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업데이트는 큐베이스 프로 등급을 이미 쓰고 있는데 숫자가 낮은 버전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업그레이드는 프로 등급이 아닌 아티스트, 엘레먼트, AI, 엘리, 하위 등급에서 숫자가 낮은 버전 등등 뭐 이제 그런 걸 대상으로 하는 게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업그레이드. 그냥 숫자만 올리는 거 그건 업데이트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업데이트 이 부분은 큐베이스 프로 11을 쓰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매년 가끔씩 질문이 와요. 잘못 샀다. 환불 어떻게 못하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버전, 등급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잘 보시고 꼭 구입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테인버그 단넷 들어가서 마이 스테인버그 들어가셔서 거기에 레지스터 돼 있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쓰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덜컥대고 샀다가 나중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 종종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 잘 확인하고 구입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큐베이스 프로 11에서 올라가는 거는 이 가격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8만 4, 5천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넉넉 잡아보면 한 9만 원. 환율이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국내 딜러를 통해서 하는 거나 베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는 한정된 품목밖에 없어요. 국내 딜러는 그냥 풀버전밖에 없고요. 베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입하는 방법은 세 가지 품목밖에 없습니다. 풀버전, 크로스그레이드, 그 다음 AI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AI를 가지고 있지 않다. 풀버전을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다음 거 볼게요. 이거는 이제 큐베이스 하위 숫자. 프로라는 말이 A부터 생겼기 때문에 7.5부터는 프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질문 주세요. 6나 7버전 쓰고 있는데 프로가 없는데 내가 프로인지 뭔지 모르겠다. 그때는 프로라는 말이 없었고요. 아티스트는 아티스트라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숫자만 붙어있는 걸 쓰고 계셨다. 그러면 프로 등급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 가격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만 원, 18만 원 정도 할 것 같네요. 제가 영상 찍는 거와 환율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는 이제 아티스트 12. 이제 이걸 프로 등급, 그 상위 등급으로 올리는 거죠. 이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티스트 등급인데 숫자가 낮은 버전. 그러니까 12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 숫자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직접 살펴보세요. 그럼 이 가격이 되죠? 2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티스트 12를 제외한 것만 여기 해당돼요. 그 다음 업그레이드 항목에서 이제 그것보다 더 하위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엘레먼트 12, LE 12, AI 12이에요. 그러니까 12인데 어쨌든 아티스트보다 더 하위 등급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이 가격에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하실 수 있어요. 41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41만 원 정도면 큐베이스 프로 풀 버전을 사는 가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국내 딜러가 46만 원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면 49만 원 정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베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 40만 원 41만 원 정도의 풀 버전을 그냥 구입해요. 그러니까 이 가격부터는 풀 버전을 사나 여기에서 업데이트를 하나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드리자면 AI를 제외한 엘레먼트나 LE를 쓰고 계신 분들은 그냥 풀 버전 사시는 게 더 저렴합니다. 풀 버전을 사는 게 더 속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업데이트 하는 것보다. 그런데 AI를 쓰고 있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AI에 관련된 거는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예요. 참고로 AI라는 거는 음악 관련된 장비, 마스터 키보드, 오디오 인터페이스 등등 야마하 회사의 어떤 제품들 사다 보면 AI를 무료로 꾀해주거든요. 번들로.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어? 이거 나 AI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잘 뒤져가지고 찾아 놓으세요. AI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있다가 후반부에 베스트 서비스에서 있는 품목을 몽땅 그려가지고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 업그레이드 아래 항목 더 볼게요. 이거는 이제 큐베이스 엘레먼츠의 12가 아닌 거. 6에서부터 11. 그 다음에 AI 엘리 4에서부터 11.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2만 원, 43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냥 풀 버전을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합니다. 베스트 서비스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AI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이따가 영상 후반부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거는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아예 보기도 힘든 거대 유물 같은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걸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정말 한 20년 묵은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격도 동일합니다. 이 위에 거랑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풀 버전을 구입하시는 게 더 그냥 속이 편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잠깐만 볼게요. 이 밑에 보시면 요구사항 같은 거 있습니다.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윈도우 뭐 7도 이제는 없죠. 거의 10 이상 쓰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맥 쓰는 분들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OS 업데이트 안 하고 그냥 옛날 거 그대로 쓰는 분들 아니면 오래된 맥들 OS 업데이트가 중단돼가지고 더 이상 업데이트하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큐베이스 구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하로 빅서에서 굴릴 수 있기 때문에 빅서, 몬트레이, 벤트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하위 버전을 쓰는 분들은 아예 안 돌아간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 쓰는 분들은 요것도 꼭 명심하시고 체크하시고 구입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린 베스트 서비스 다 홈페이지 들어가 봐야겠죠. 사이트는 베스트서비스 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거기서 검색창에 큐베이스라고 한 번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큐베이스 프로 있죠. 들어가 보면요. 큐베이스 세일 기간이기 때문에 얘도 같이 세일을 해요. 여기 딜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가격 보세요. 302.11 달러로 돼 있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만원. 조금 넉넉하게 봐도 4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식 홈페이지보다 싸고 우리나라 국내 딜러보다도 쌉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딜러에게 편하게 택배로 배송받고 싶다. 그러면 국내 딜러를 통해서 구입하시고요. 나는 무조건 저렴한 게 최고야. 그러면 베스트 서비스에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도 그랬고 계속 질문 주세요. 뭐냐면 아니 이거 지금 사기당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이거 메일이 안 온다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일 기간에는 유저가 많이 몰려가지고 얘네도 일 처리하는데 약간의 텀이 있을 수 있어요. 길게는 하루 이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기다리시면 메일이 오고요. 대표적으로 큐베이스 프로 요즘에 이제 구입 방법은 무조건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를 이메일로 발급을 해줍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큐베이스로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를 넣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입을 진행하게 되는 거니까 이메일로 오는 그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를 잘 살펴보시면 돼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그레이드 한번 볼게요. 네 크로스 그레이드는 더 쌉니다. 아까 전에도 크로스 그레이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현존하는 큐베이스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타 회사 프로그램들 여기도 목록이 또 있어요. 이렇게 목록이 있는데 이 회사의 프로그램들 중에 뭔가 쓰고 있는 게 있다. 근데 큐베이스를 구입하겠다. 그러면은 저렴하게 사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여기서 구입을 하면 약 25만원 26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보다 싸고요. 어쨌든 요거보다 큐베이스 풀 버전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타 회사 프로그램을 쓰는 분들에게 이점을 그냥 주는 거죠. 여기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지만 크로스 그레이드 어쩌저쩌 가면 뭐 이렇게 있어요. 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고 돼 있고요. 아무래도 크로스 그레이드는 그냥 바로 구입 결제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중간 증빙 절차가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빙 서류 또는 이메일 뭐 캡처 등등을 우리한테 보내.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 구입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간을 한 번 읽어보시고 애매한 분들은 번역기 같은 거 이렇게 자동 번역 되잖아요. 크롬에서. 그러니까 한 번 그거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제 AI 볼게요. AI 대상으로 한 업그레이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저렴해요. 단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AI6 이상부터 됩니다. 근데 공식 홈페이지는 그거보다 더 옛날 5, 4 뭐 이렇게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그거 쓰고 있는 분들은 없겠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10년 전 얘기 막 더 옛날 얘기거든요. 어쨌든 6 이상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이 분들은 이 가격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나는 AI가 12다. 그러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하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AI 12 버전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도 이제 설명돼 있지만 엘레먼트와 LE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착오가 없으시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AI만 해당됩니다. 야마하 같은 무슨 하드웨어 제품을 샀을 때 무료로 껴주는 이제 그런 큐베이스 번들 프로그램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베스트 서비스 사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세 가지 품목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큐베이스 다운로드 코드를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는지 그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식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구입을 하셨든 국내 딜러를 통해서 풀 버전을 구입하셨든 아니면 베스트 서비스에서 방금 설명드린 세 개를 통해서 구입을 하셨든 이메일로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이메일이나 뭐 어떤 그 정보 안에 메인 처음에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스테인버그 다운로드 어시스턴트를 설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인버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스테인버그 다운로드 어시스턴트 이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시는 게 최초에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왼쪽 위에 보시면 엔터 유어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아니면 뭐 실제 배송으로 받으셨으면 거기 안에 있는 종이 쪽지에 적혀있는 걸 통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집어넣는 게 출발입니다. 옛날에는 이 라이센스부터 해가지고 동글키 막 해가지고 막 복잡하고 난리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간소화돼가지고 빠른 시간에 쉽게 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대신 스테인버그 액티베이트 매니저라고 하는 거를 추가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인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컴퓨터 인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이나 인증 절차에서 궁금증이 생기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질문 주시고요. 그다지 과정이 어렵지 않으니까 순조롭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023년 큐베이스 40% 세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 미주였습니다.